국민의 명령이다! 조국 인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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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 인력 철회하라! 국민 명령! 인력 철회!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실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작을 가져온 문제인 점과 그 책임을 분명히 우리 국민이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겁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열찬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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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